안녕하세요 여친여러분 오늘은 제가 목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도토리 1컵이면 물을 7이나 8컵을 붓구요 미리 좀 담궈놨다가 끓이면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처음에는 센 불에 끓이는 거에요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참기름을 1스푼 넣고 이렇게 계속 저어주시는 거에요 오래 끓일수록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 1시간 저어주면 되는데 1시간 저으면 팔이 아파서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, 40분 하셔도 돼요 소금 조금 적당히 넣구요 이 도토리 가루는 우리 신랑이 산에서 직접 주워와서 빠가지고 한거에요 완전 우리나라 꺼에요 중국산 아니고 이렇게 계속 저어주시면 돼요 밑에 눌러붙지 않게 잘 지방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또 다르더라구요 물 농도가 농도가 물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8컵 붓거든요 8 대 1로 그런데 저 엄마네 집에 가서 하면 7 대 1 해도 7 대 1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처음에는 7컵 도토리묵 가루 1컵에 물 7컵 봐가지고 좀 되다 싶으면 한컵 더 부으세요 저는 항상 8 대 1로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도토리묵은 몸의 중금속을 해독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드세요 도토리묵 많이 쑤어 드시면 돼요 아셨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끓이고 약 10분 동안 놔뒀다가 요리 그릇 같은 데다 담아 놓으세요 양념간장 맛있게 해서 드세요 응